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4일간의 휴일이 주어지는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종로구 생활정보를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광장시장 등 종로구 전통시장 4곳에선 오는 7일까지 제수용품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장시장 안에 있는 수산물 취급점포 6곳에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 국내산 수산물에 한해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또 통일시장 등 전통시장 5곳 주변에서 연휴 동안만 한시적으로 갓길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택가 주차단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시간제 공영주차장 15곳과 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합니다. 주차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해보다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작년보다 2배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보도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동안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보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 지역 종합병원 4곳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약국 55곳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음식 쓰레기를 비롯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모두 12일 이후부터 지정요일에 따라 내놓아야 합니다. 종로구는 8일부터 13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연휴 동안 민원이나 긴급상황이 생길 경우 종합상황실로 접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